이번 시간에는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사용법을 하러 오겠습니다.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이름으로 나타나 있듯이 트위터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UI 툴킷 또는 UI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범주에 속하는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이용하면 트위터의 개발자가 만든 어떤 UI 또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최소한의 코드만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어떤 특성 또는 기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본문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웹페이지는 트위터의 부트 스트랩을 다운로드 받고 또 부트 스트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있는 매뉴얼의 역할을 하는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홈페이지 자체를 부트 스트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부트 스트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데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구현했다는 점일 건데요. 이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크기가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PC 환경은 PC 환경에 맞는 프론트엔드를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또 스마트폰은 또 스마트폰에 대응되는 작은 화면에 대응되는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이중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만 만들면 그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의 UI로 변경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기본적으로 PC 화면이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메뉴로 한번 주목해보세요. 메뉴가 어느 특정한 시점보다 작아지면 보시는 것처럼 나열되어 있었던 항목들이 사라지고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변경이 됐죠. 이걸 한번 다시 제가 키워볼게요. 아까 방금 있었던 버튼은 사라지고 그 버튼 안에 있었던 리스트가 수평으로 나열된 UI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용자의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 부트 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자동으로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3단으로 지금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화면을 조금 더 작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3단이었던 레이아웃이 1단으로 변경이 돼서 이 좁은 화면에서도 컨텐츠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만든 이 동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이 웹을 통해서도 이 URL로 접근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모바일을 통해서도 URL을 접근해보시면 전혀 다른 느낌의 UI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UI를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약간의 코드, 최소한의 코드만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이 트위터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트 스트랩을 사용을 하면 기본 이상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트위터의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CSS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HTML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또 여러분이 어떠한 코드를 이용하면 어떠한 형태의 정보, 디자인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 베이스 CSS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 보면 여기 부트 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컴보박스 또는 버튼 이런 하나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요. 트위터가 여러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버튼 드랍다운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HTML은 없는 기능이지만 트위터 부트 스트랩이 준비해놓은 이 기능을 여러분은 약간의 코드만으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를 copy and paste를 해보시면 이런 버튼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alert 같은 것도 있고요. 프로그레스바 이런 것들도 이제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확장된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컴포넌트랑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트 스트랩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기능과 필요 없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기능까지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자바스크립트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또 여러분이 사용한 CSS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서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징 한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지정한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수업에서는 이 각각의 메뉴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